아 아 아 아 아 엉겨 붙고 막 등어리에 앉히려고 하고 근데 뭐 아주 충콩이 어려서 그런데 그 미니가 그거를 다 받아주고 그런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답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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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가 키우다가 이제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 얘가 상처를 많이 입었잖아 정답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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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해서 정답은? 아악! 어미 젖이 제대로 안 나왔던 것 같아 얘들이 세파레져서 계속 울고 그랬다는 것이 좀 젖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어이구 배가 많이 올 거야. 어 배가 많이 올까. 잠재울 거겠고. 엄마 까불지 마 호랑이 호랑이. 어이 까불이야. 엄마 까불지 마요. 저런 다 날아가와. 너 발쩍돼 발쩍 떨어지면 난 제발 쫙 달아갈게. 우리의 거리가 던져.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고. 어른이 돼야 그 무리로 들어갈 수도 있어. 난 그대를 찾았을 때. 우리의 사랑이 이동해. 느껴지지 않게. 쉐이 유. 더욱이 세일. 세일. oggi eli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